이제 이 대결이 만들어지네요. 대호야. 야, 만났어, 만났어. 드디어 만났어. 둘이 만났어, 이거. 롯데다이언츠에서 하나의 리폭을 입고 있었던 두 선수가 만남을 갖습니다. 야, 이게 언제 상대 보겠노, 저기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3호 인사를 건네는 조정훈과 이대호. 와, 감동적인 상대입니다. 대기의 대결. 이거지, 이거지. 롯데. 이 대결이 최강 야구에서 만들어졌습니다. 이대호와 조정훈의 승부입니다. 멋진 승부를 한 번 펼쳐보셨으면 좋겠어요. 단 한 번도 이대호와 조정훈의 승부를 볼 수 없었습니다. 초고. 최강 야구, 박수. 이대호와 조정훈이 os구iem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리폭을 기대해 보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